아 아 앞에 막 깜짝 타고 있어서 못 올라가요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잡다 말이죠 이거 바이크만 수도 없고 너무 스트라이크랑은 절대 안해 가면 괜찮지 알 수 있도록 어렸니? 지금 뭐 대세가 트라이브니까 네 일단 가격이 싸고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기기계가 하려고 세계를 했는데 네 말씀만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많이 찾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찾았는데 괜찮아요 그냥 마을이 잠잠 잠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